볼륨 체크를 할 거예요. 볼륨 체크 끝나고 학생들한테 박수 위로 할 거거든요. 그 박수 위로 끝나고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기대되네. 화이팅! 화이팅! 내가 너무 생각했는데 뭔가 처음이네. 둘 셋! 랜딩 인 누누라! 안녕하세요! 누누라입니다! 안녕! 근데 저를 보고 여러분 좀 천천히 꿈을 계속 키우셔도 괜찮아요. 저는 회사를 22살이 들어갔어요. 22살이 하고 저는 지금 25살이에요. 여러분들 다들 꼭 꿈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될 거예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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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딱 이렇게 한 곡만 보고 보내드리기 너무 아쉽지 않아요, 여러분? 네! 네! 그러면 저희 루나솔라의 타이틀곡! 하나, 둘, 셋! 모든 게 제일 좋아요! 하나, 둘, 셋! 모든 게 제일 좋아요! 통과하겠습니다! 모든 게 제일 좋아요! 모든 게 제일 좋아요! 혜연의 진정하자가 오야 야 야 야 오늘은 아침부터 텐션이 다 높았는데 마지막에 끝까지는 호응 너무 잘해주시고 또래 친구들 반응을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너무 반응 잘해주셔서 진짜 너무 밝았어요 다 잘될 거예요 진짜 한 명 한 명 이야기 나눠보고 좀 더 여유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얘기해주고 싶어요 진짜로 진짜 얘기해줄 거는 많은데 얘기 한 번 하면 친구들도 얼뼈 중간이었어가지고 많은 대화를 못했지만 그래도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친구들이 꼭 이 영상 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나왔는데 힘내고 화이팅하고 늦지 않았으니까 너무 초도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면 꿈은 이럴 수 있어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요 진짜 맞아 그날까지 화이팅! 루나솔라가 응원할게요 방송할게요 다음에 방송국에서 만나요 역시 여러분 이런 팀원을 만나세요 이리도 엄청 힘들어서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땐 언니라고 불러 오늘도 이렇게 재밌게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자 잘했어요 화이팅 한 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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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